안녕하세요. 또본이에요. 카톡으로 마지막으로 구매해주신 꽁미반님의 구성이고요. 2.5배 랜덤박스 5만원치 구매하셨는데 택배비를 4,000원 입금하셨더라고요. 5만원 이상부터는 무료배송이라서 제가 5만4,000원치로 해서 구성을 해드렸고요. 랩핑지는 원하신다고 말씀해주셔서 따로 넣어보았어요. 저번에도 구매해주시고 이번에 재구매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뒤에는 일단 쿠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꽁미반님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랩핑지 보여드릴건데 근데 랩핑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 신상으로 다 넣어드렸고요. 에이콘님 또한의 밴드부 랩핑지랑 마시멜로우 로비어 인기가 많아요. 벌써 이거 해가지고 2세트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떡매모지 보여드릴건데요. 일단 떡매모지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까미의 배신 떡매모지 이거 1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로비어 수수 아 로비어 떡매모지 길이 1권이랑 이런 수수 떡매모지 1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헬로윈 떡매모지 1권 들어가고 사카드모지도 1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렇게 토미 떡매모지도 1권 들어가고 그 다음 이렇게 핏 떡매모지 1권 그 다음 말랑이 빨래 떡매모지 1권이랑 블루베리 까미 떡매모지도 1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기린 로비어 떡매모지도 1권 그 다음에 이렇게 토시리와 토시리 모래찜질 떡매모지도 1권 들어가고 그 다음 보드 초코 쿠키 떡매모지도 1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드 감자튀김 떡매모지도 1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떡매모지 좀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동호성들이랑 인스들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먼저 이렇게 로비어 인스 이거는 정말 엄청 이쁘게 나왔는데 화면에 다 담기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이 떡매모지 인스 1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 인스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망고 토시리 인스는 2세트 들어가고요. 토시리와 친구들 인스도 2세트가 들어가요. 그 다음 흠자 인스 1세트랑 메미 바꾸놀이 1세트, 로비어 1세트 해서 이렇게 인스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도무송도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앞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메모리 도무송이랑 메미도무송, 무티도무송, 메미도무송까지 총 4세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도안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키치 도무송이랑 로비어 도무송, 삐 도무송, 참지캔, 기차모리 수수, 애기블럭 까미, 숟가락 따라, 포크나라, 그 다음 외계인 수수랑 삐 시리얼 도무송, 까미 빈밥이랑 로비어랑 에호우기, 퍼즐 까미, 그 다음 통이 도무송 한세트씩 이렇게 들어가고 딸이 케이크 수수, 보리 도무송, 말라니 도무송, 그 다음 상어보리 도무송 이종이랑 말라니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허니브레드 로비어랑 딸기 우유, 초코 우유, 그 다음 이렇게 샌드위치 로비어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은 두 세트씩 들어가는 아이들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완두콩이랑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제가 따로 없던 거라서 여기 두 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마토 발라미는 두 세트, 그 다음 모리콩용 두 세트, 그 다음 메모리 킴치 두 세트랑, 소수도 두 세트, 그 다음 선인작가미 두 세트, 그 다음에 상어메미 두 세트, 악어메미까지 두 세트, 아, 악어레, 이거 악마메미 두 세트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구성은 모두 보여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스포츠, 그 다음에 덤은 이렇게 모찌, 떡매모찌 한 권이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런 수수 닌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찌 카페돈우종이랑, 이런 로비어돈우종, 그 다음 이런 수수랑, 그 다음 이런 포드 케이크돈우종까지 네 세트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먹거리는 지금 없어서 못 넣어드렸고, 이거 오마이니서 프레이셔서, 이걸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마우스 패드국, 이거는 하나 5만원 이상 구매해주셔서,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를 챙겨드리죠.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오겠습니다.